이곳은 전설에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전설에 오지 않으면 좋겠지? 저쪽은 기축해보니까, 저는 전설에 오지 않으면 좋겠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좋겠지. 이게 흥미로운 재료구만! 내가 아주 로맨틱하게 만들어주지! 우선 지변에 박힌 척수부터 제거해야겠군. 서두르세요! 우선 지변에 박힌 척수부터 제거해야겠군. 자 then 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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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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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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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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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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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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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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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